시준이 시원하여 병호야 예 와 형님한테 전화를 안해주노 인마 예 잤습니다 잤어? 예 아니 누가 오늘 니를 찾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 오늘 형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병호야 예 네 너라고 계속 너라고 우기는 놈이 하나 있어 예 니 한번 통화해볼래 예 예 어때요? 어 좀 이따 전화해 음 잠깐만 있어봐 병호야 잠깐만 있어봐라 예 니 와 힘이 없어 인마 예 병호야 한번 들어봐라 예 예 예 20 2 1 4 뭐 에이구 누군데 10 1 5 5 네 성대무사자 네마다 재미없다 병호야 병호 따라.. 병호 니 성대무사 하는 사람 생긴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일 아이가? 무슨 성대무사 없지 않는데 뭐? 성대무사는 쉽지.. 쉽지가 않아 그래 니 성대무사 쉽지 않은데 오늘 형이 오늘 니 성대무사하는 데 서.. 오늘 채팅창에 나한테.. 니 성대무사는.. 생각만 하려고.. 전화지는데 뭐하고? 니 목소리 안 났네 니 목소리 안 났네 장난하네 지금 나고 다 내라 장난 똥쟁이다 이 씨대야 미친놈이 아니고 미친놈이 아니고 진짜 아니 끊은게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아니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다며 통화 좀 해봐 재미없다 이제 미친놈이 자네라 자네라 변화를 못하노 안해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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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큰용 자네라 종댓이냐 하하하하 음 음 음 병호야 하하하하 야 병호 들어왔네 야 병호야 병호야 함 들어봐라 어? 병호 니가 한 번 니 통화 할때는 니 목소리가 잘 모르겠는데 저 눈 많이 부었어요 병호 함 들어봐라 어? 자 들어봐라 니하고 목소리 똑같다 잘 들어봐라이 안을땐 그냥 없나요? 안을땐 지금 안을땐 이놈아 가만히 가 자 내라 자 내라 진짜 목소리는 아니죠 그래 진짜 니 목소리 왜 미친새끼야 니 목소리 알지 야 니 목소리 한 번 해봐 여보세요 니 목소리 알지 니 따라한다고 이 지랄잖아 자 내라 자 내라 자 내라 자 내라 자 내라 니 저번에 병원 성대모사 하던 그 그놈이 아닌데 여래 들어 3 경찰 2 중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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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은 별거 안 비슷한거 같다 저번보다 아니 아니 똑같아요 아니 아니 저번에는 진짜 똑같아갖고 형이 많이 웃었는데 이번에 병호하고 막 이렇게 안 똑같은데 나 병원해요 병원 나 진짜 장난하나 전혀요 나 병원해요 병원 아니 근데 병원하고 저번에는 처음에 할 때는 병원하고 진짜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다 병원줄 병원줄 알고 깜빡솟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별로 병원 오지 않은데 여보세요 네 너 있어봐 내가 진짜 병원한테 전화해줄테니까 통화 좀 해라 내가 병원하니까요 니가 무슨 병호야 쓰바람아 병호야 쓰바람아 아 진짜 진짜 병호 바꿔줄게 여보세요 병호야 예 자네 해놔 되겠다 자네 해놔 병호야 어디고 예 집입니다 아니 계속 요 지금 니 뭐 니 따라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전화 좀 받아봐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겟다 여보세요 왜사리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들리뇨 자네 해놔 재겟다 안 눌린다 크게 말해라 자네 해놔 니가 사줄게 나 똥 때려라 젠개 이제 쓰라 어 당간 똥 때려봐 가만히 있어 장앤 똥 땡다 재배따 나한테 내놔 그래 니 당간 똥 때려라 재배따 어두닌 도답이다 개눌 병호야 14스쿠 병호야 병호야 네 14.. 14스쿠 14스쿠 야 막걸리 한참 먹었나 왁카노니 야 막걸리 한참 먹었나 왁카노니 너 하지마 나 sport나 하러 가시나 내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생상하게 온다 뭐라카노 니 나한테 sport이란걸 해 뭐라카노 이거 아 똑발말하고 미치너마 똑발말고 싸우지마마 아니 뭐 무슨 말 난디 뭐하여 쳐먹겠어 제재로만 해봐라 제재로 되겠다 다 되라 되겠다 병호야 아니 인마가 계속 계속 니..니라고 하면서 지금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예 정리 좀 시키라 인마 장난치님하고 그 날 방송이래 봐라 아 난 안되겠어요 아 안되나 예 단 노답인거 같은데 노답인거 같애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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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라 나한테 안되나 뭐하는 중이야 다 먹었나 병호 졌나 예 재미없습니다 아니 재미없는게 아니고 졌어? 자 내놔 저번에도 통화했었나 아 저번에도 통화했었나? 예 자 내놔 재미없었다 자 내놔 왜 못 찬다 너 두고 간다 상빈이 너를 두고 자 내놔 귀엽다 사귀어 사귀다 뿔 나 니ienen 로마 쩝